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hours nostrils 오늘 해봤습니다 . 안녕하세요. 잘 어울러져요. 멍청때문에 상냥을 잘 어울리기 with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. 계란 계란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에 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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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 계란 오징어 매콤하고 달콤해요 양념장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오징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계란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